남은 쌀가루 간장 소금 계란 아이스크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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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물로 자 이제 헹궜 쓰면 통에 넣고 참기름을 넣어주고 아이고 너무 많이 먹나? 그 다음에 맛소분 맛있겠죠? 맛을 한번 봐야지 음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콩나물 비빔밥 그리고 계란후라이 그리고 계란 두부부침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콩나물을 팍팍 묻혀서 고추장을 비벼서 마트에 파는 다시마 두부인데 되게 맛있더라구요 요리도 맛있게 먹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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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굳이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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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고추장에 찍어서 고춧가루 마지막 남은 두부 하나 콩나물이 맛있네 콩나물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